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투자를 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생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히틀러가 아마 1930년대 중반에 등장했을 텐데 히틀러가 1930년대 중반에 등장했을 때 독일의 기반을 잡은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히틀가 등장했을 때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웃시피치를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생사에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손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장기 전망을 잘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의 부호 리자승입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 시진핑이 등장했을 때 중국 정부의 방향 같은 걸 예상하고 미리 부동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 근거지를 런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읽는 거가 단기적인 그런 전망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을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젊은 날부터 시대 변화를 읽는 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를 보시면 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게 레닌 또라이 혹은 치고 봤다 끝난 국방장관 청문회 아마 여기 계신 분이 김용현 씨 같은 문회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일면 톱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뭐 다 이렇게 그냥 늘상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도 싸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육군 소장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 발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니까 조금 투박하고 그칩니다. 표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선영 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평화혁명론을 이재명 씨가 쓴 것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어떤 이야기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됩니다. 레닌이 주창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제, 복지, 평화혁명과 유사한 괴를 압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소위 브레인들이 대부분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론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대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란 것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해가 사용하니까 제가 이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대충 짐작은 다 되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제, 복지, 평화혁명과 유사한 괴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상이 그 소비에트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라는 개념이 레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별로 저는 배운 적이 없지만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거의 사회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한국에 한 번 실험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섯 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심에는 80년대 이름 굉장히 강성운동권층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크게 틀린 문장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의원석이 술르기며 또라이구먼 저거라는 소리가 나왔고 박선영 의원은 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는 사람이냐 했고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은 군인 출신일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다 웃고 넘어갔겠지만 저는 생각이 아주 명료하거든요. 어떤 건가 하니까 아주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10월 달에 법원에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원도 상당히 금박 상태에 놓일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현재 한국에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4년간 한국의 공직선거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촉으로 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다 입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그거 이런 방송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거는 장기 집권이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21세기에 뭘 실험하는 거 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기본사회 사회적 대실험에 들어갈 거라고요. 기본사회란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나눠줄 때 뭐를 좀 받는 사람들이 항상 표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들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뭐라도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레니 한 개목 딱 마찬가지인 토지혁명 지주들 다 몰아내고 이런 토지를 국가로 기속한 다음에 그다음 땅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게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이겠죠 뭐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뭘 이야기 하는 거 아니까 그냥 기본사회의 구현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금융 기본주거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정보를 그냥 보게 되면 그냥 5년 10년 후의 나라가 마치 여러분들 그냥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이 쫙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레니네 볼세비키 혁명이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인데 그건 뭐 별로 다른 게 아닌 거죠. 또라이가 아니고 모든 사상은 죽은 자의 사상을 가져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사회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란 것이 그냥 사회주의의 기초적인 이념을 그냥 포장을 달리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좌파들은 포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기본사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살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재원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난장판 그것을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게 될 사회적 실험과 그 결과를 그냥 머릿속에 허언이다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공병호 tv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조금 수고가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미는 것은 수고지만 다른 분들이 조금 이 좋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함께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